주님 문 닫습니다. 2번역은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역입니다. 내리실물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sports complex. Sports complex. The doors are on your right. 2번역은 신천. 신천역입니다. 내리실물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천. 신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잠실. 송팍장역입니다. 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오른쪽입니다. 암사 방면이라 가라시다. 모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하루속으로 가라가시게 됩니다. 다음 역은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잠실 나루, 잠실 나루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오른쪽입니다. 잠실, 강변, 동서울 Bus Termina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특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니다. 잠실, 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니다. 강변, 동서울 터미널역입니다. 강진구청 뒤로는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건대 입구, 건대 입구역입니다. 미디션은 오른쪽입니다. 자가리라 송송합니다. 북경 복장에 이동하실 것입니다. 이번 역은 15km로 가입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건물 금에 택시, 건물 금에 택시. 그 다음 역은 건대 입구, 건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신 물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역은 건대 입구, 건대 입구역입니다. 건대 입구역에 택시 대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대 입구역입니다. 건대 입구역이 불가합니다. 건대 입구역은? 건대 입구역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